한글자막 by 한글검수 3시 10분 왜? 왜? 왜 예수는 말씀하셨지? 예수는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인용이 말했다. 이 시절을 믿을 것이다. 이 말씀에서, 마크 참던 10, 13-15, 이 말씀에서 인용을 받은 일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lesung을 받은 일을 받은 일을 받을 수 있다. 인용을 받은 일을 받은 일을 받은 일을 받은 일을 받은 일을 받은 일을 받을 수 있다. 한글자막 by 김용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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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